Now you are mine 넌 이제 내꺼야 라고 말하고 끝까지 변태엔딩이 되고 있네 이거 AI 던전 너무 재밌더라구요 혼자 좀 해봤어 아마 제가 한 경험이 맞다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하다가 어느정도 하다가 그거 걸려요 결제하세요 걸려 택배원이 왜 있어 캐릭터 이름? 초팡맨 초팡맨 당신은 남은 것의 폐허 사이로 샅샅이 뒤져 종말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는 택배인 초팡맨 일본 캐릭터 이름 같아 일본은 맨을 못해서 만이라잖아요 나는 초팡맨이야 편지 소포와 작은 권총 아 이게 그 리얼 택배 매니지들이 아니라 택배맨이 아니라 운송자? 멸망한 세계 운송하는 것 같아 당신은 아침에 출발하고 이틀간의 여행 후 당신은 당신의 전자전의 컴은 반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전자전이 뭘까요? You begin to notice black spots before you are ee 아 eeer 이겠지? What do I what do you say? What is this? 클래식하게 시작하자구요 시작은 시작은 클래식하게 이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가방을 들여다보면 물건을 움직일 때 긁는 소리가 납니다 가방에서 뭔가 꺼낸다고 하자 가방에서 pick up my 그 효자손이 영어로 뭐야? good boy hand pick up my good good boy's hand 효자손을 꺼낸다 효자손이 영어로 뭘까? 당신은 내 착한 아들의 손을 들어 라고 말한다 당신은 착한 소년의 손을 들어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빨간 발톱을 가진 손과 진짜 소년의 손을 들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간 발톱 발톱을 가진 손이래 발톱을 가진 손이야 발톱인데 손이야 그냥 크로우로 해서 그런가? 피를 흘리는 얼굴을 긁습니다 가방을 내리고 도망가 run away 아 내가 말한 아 이걸 누르면 이 하단을 누르면 바뀌는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할까 너는 뭘 할까 뭐라고 말할까 이게 바뀌네 당신은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넘어지고 넘어질 때까지 계속 달립니다 당신의 심장은 땅에서 복... 심장... 맞기 전에 죽어 당신은 여전히 버려진 집에서 깨어납니다 아... 이트 한 번 죽었고 화투 버려서 이트째야 창을 통해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으며 밤을 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et's go to market 시장에 가자고 하자 시장에 가자 당신은 밖에 나가서 가장 각각 마을로 걸어갑니다 당신은 This... This... 여기서 This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 하잖아요 이거 원문... 원문으로 보면 This... This... 이 쓰고 at 이 구역은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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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이란 거겠지 Where is... Where is the... 효자선 다시 찾아볼까요? 효자선? Where is the... Good boy's hand? 효자선은 어디 있습니까? Good boy hand 좋은 소녀는 어디 있습니까? 좀 음란하게 들리네 당신은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 난 그런 걸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어! 다시 시도하십시오. 굿보이? 당신은... I want... I want a... 굿보이. 난 굿보이를 원해. 변태가... 변태의 녀석이 됐네. 내 작은 착한 소년. 무언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다. Give me the... 갓. 댐. 보이스. 나의... 젠장 나에게 소년을 줘. 변태. 나에게 신... 나에게... 신의 맘보이. 갓. 얼굴과 목에 약간 따끈거림이 느껴지면 그 느낌이... Feel so good. My voice. 역겨워. 내 대사지만 역겨워. 오! 기분이 좋아하네 소년들아. 당신은 마을에서 며칠 더 보내고, 낮에는 잠을 자고, 니에서 마을 주변 유적을 선택합니다. 어... 그러면 이번엔 좀 정상적으로 갈까요? What do you do? Go to... the... temple. 아... 유적. 유적이 뭐더라? 당신은 천천히 사원 폐허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서 나오는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히얼 더 사운드. 히얼... 더... 사운드. 무슨 소리가 난대요? 그 소리를 들어보자. 라고 하자. 랜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하늘에서 온 자자가 도착했는데. 이 라이언이야 아니면... 메신저야. 어디서? 이제 나는. What? Hey. Who are you? 뭔가 랜턴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는 것 같아. Hey, who are you?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야? The man hold the lantern and... The man hold the lantern and... Oh, 여기 있었네. 내... Good boy. Oh. Here... Here you are. My good boy. 내 good boy가 여기 있었네. 여기서 끊여 착한 소년. 진짜 변태 같다. You slap the man? 와, 왜 안녕 저리가. 너 왜 그래? 근데 권총을... 아, 내가 네를 때렸대요. 내 소년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때렸대. 너 왜 그래? 나는 이제 뭐랄까? I... Give you...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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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스펠링이 뭐야? One... One... Chance... Two... Four... Forgive... You. 너를 이... 용서하기 위한 기회를 한번 줄게. 내가 좀 사이코패스 변태가 됐네. 때리고... 한 번의 기회? 구... 구라치지마 이건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결론은 난 야설을 좀 써야 되거든요.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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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him... To my... Home.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내 집으로 와. 남자는 일어나 숲속으로 넘어진다. 당신은 가능한 빨리 일어나서 마을로 조갱을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건 아니야. 그러나 당신은 이해... 당신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외치기에 너무 숨이 차는 것을 느낍니다. 자, 자. Undo 하고... Lay... Lay... Down... Lay down him... To my bed. 그를 내 침대에 눕힙니다. 아, 아프니까 다쳤다니까. 내가 뺨 때렸잖아요. 내 침대에 눕혀. Wait... 잠깐! 당신은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막 그런가 봐. 이, 이 변태... 이 바보 변태 죽어버려 이러고 있나보다. 완전 망가 여히로인이 됐는데? Now... You are mine. 넌 이제 내꺼야. 라고 말하고... 끝까지 변태 엔딩이 되고 있네. 당시 남자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넓은 마당에 있는 멋진 집. 남자는 권총을 너에게 넘겨주고 좋다고 말합니다. 권총을 왜 주는데? Shoot! This guy! I... 누군진 모르지만. 총을 거니고 가슴에 남자를 쏘면 그는 몇 걸음 내디든 바로... 진짜 죽였네. 미친놈이야 나? 방이 검게 변하고 넌 쪼개지면서 깨어나. Where... Where am I? 나... 여긴 어디야. 난 어딨는 거야. 스토리가 제대로 꼬였다.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엔딩 좀 보자. 이제 엔딩 각 보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 표에는 피로 적힌 메모가 있습니다. 가족. 패밀리. 당신을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교도는 나보다 먼저... 뭐 악마 숭배냐고 이젠... 니토쿠토쿠만... 어... FANATIC으로 하네. FANATIC? 질럿이 아니라. Kill all FANATIC. I will kill Duke. 나는... 공적을 죽일게요. 철권으로 이탐을 다 쓸 것이다. 아니 난 그런 권력엔 욕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잡을... 당신의 아들. You cry에 대한... 엔딩을 좀 내봅시다. I found... My good boy. 난 굿보이 엔딩을 좀 보고 싶어. 보를... 내 아들을 찾는다고 하자. 그래 아들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까? 아들을 찾아 친구. 다음날 당신은 말을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농장은 견임차만큼이나 주었습니다. 아 엔딩 빨리 내자. 농장은 견임차만큼이나 주었습니다. 연습을 합니다. 아 이거는 여기서 쫑내자. 아 이거는... 머리가 안 쓰네.